안녕하세요. 미래한국당 전주회 당선인입니다. 오늘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당선인들을 대표해서 저와 김미애 당선인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여성 수행비사를 수차례 성폭행한 사건으로 도지사직에서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피해자는 물론이러니와 국민들에게 끔찍한 기억으로 남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같은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거돈 부산시장은 20대 여성 공무원을 집무실에서 성추행하고도 총선을 의식해 범죄 사실을 은폐하다가 선거가 마치고 난 후인 지난 23일 사퇴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렴치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오직 정략적 계산뿐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해 미투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속아웃을 의식일이다. 가짜뉴스 운운하면서 큰 소리를 쳤지만 더 이상의 의혹이 아님이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오 시장의 뻔뻔함에 소름이 끼칠 따름입니다. 당연히 오 시장이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부산 시민들은 시정공백과 보궐선거라는 막대한 피해를 안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로 당헌 96주에 따라 무공천을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안희정 지사 사건 이후 확실히 집안 단속에 나섰더라면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당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했더라면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 제명으로 모든 소임을 다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 앞에 섣고 대제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이번에 해운대회 당선인 김미애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투운동과 N번방 사건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여성 안정과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때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처참한 성인지 감수성과 내로남불 정신은 과연 여성 안정과 성범죄 문제를 믿고 맡길 수 있는지 깊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비서실 직원이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사실을 알고도 형식적으로 인사조치만 하며 제19 감사기에 급급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속한 당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한 명보다 두 명이 낫다. 엄마랑 애랑 얼굴이 다른 경우는 엄마가 성형수술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비뚤어진 여성관을 가진 홍성국 당선인을 소중한 인재라고 치켜세우는 당이기 때문입니다. 여성 비아는 물론 여성 신체를 대상으로 저질 농담과 욕설이 난무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히히덕거리던 김남국 당선인이 문제없다고 감싸던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선거 끝나기가 무섭게 터져 나오는 더불어민주당발 각종 성추문으로 국민들께서 느끼실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실 것입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주신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들 편에 서겠습니다. 국민들과 한마음으로 여권에 추악한 성추문을 강력히 규탄하고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거대 여당의 비뚤어진 성인식을 바로잡고 대한민국 여성의 안전을 지키며 진정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